이해를 쓰니 5만여 소아 청소년 압력한 환자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감사부를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박완주소입니다. 다음 큐브엔터테인먼트 풍경일 실장께 표창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큐브엔터테인먼트 풍경일 2화 내용을 받습니다. 같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나서 다 함께 단체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표창입니다. 시상은 양승조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김가은 회장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먼저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수상자 여러분은 무대에 잘 계십시오. 수상자는 김현희님, 이은희님, 오지원님, 김영지님, 김미진님, 장태영님, 이미주님 총 7분입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동상고대학교 보건교사 김현희님, 5만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기에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다음은 이은희 선생님들에게는 표창장입니다. 표창장 세검정초등학교 보건교사 이은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실무강사 오지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환자분인, 자원분사관 김영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환자분인, 자원분사관 김기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환자분인, 자원분사관 김기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환자분인, 자원분사관 장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대를 혼명하겠습니다. 김선아님, 강유경님, 김진영님, 한내준님, 성강님, 임창윤님, 이순님, 이사님. 8분 대위로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 표청장, 송정중학교 공원교사 김현희, 5만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기에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국회 교육체육관광위원장 이성현. 다음은 강유경님께 표청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청장, 자본초등학교 보건교사 강유교, 이하내용을 받습니다. 표청장,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 보건교사 김진영, 이하내용을 받습니다. 다음은 강내준님께 드리겠습니다. 표청장, 가톨릭건린대학교 시대옥마토와 판대준, 이하내용을 받습니다. 표청장, 한수오프레단 예술감독 김우성호감, 이하내용을 받습니다. 표청장, 춘천시립창관 상임지휘자 임찬은, 이하내용을 받습니다. 표청장, 표청장, 이형 강료 아니면 어머니십니다. 작가 이순님께 드립니다. 이하내용을 받습니다. 표청장, 이형 강료 요강료 입니다. 네, 다음 표창장 보겠습니다. 역시 이형 강료 개념장 Indo fortunate, 이렇게 Teslaội 지 pigment وسelt, 이현 Hutchison, whose work was done for the design. 전 additive 인전에 Collegarera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서진 촬영이 편히 할 수 있도록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웨스님께서 앞쪽에 두 줄로 서주시고 이 앞쪽으로 쭉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 계신 분들은 약간 고개를 숙여주시면 저희 계신 분들이 잘 보이실 것 같네요. 자, 다시 한 번 수사하시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